이 환자 어디가 잘못된 거야? 딥넥 임팩션 누구예요? 누가 말한 거예요? 어디서? 어디서? 6238! 6238? 저기다! 저기! 방금 뭐랬어? 김, 딥넥 뭐? 진료 방해하지 말라면서요? 빨리 말 안 해! 말하면 뭐하셔? 야잇! 신경부 관여 몰라요? 생선가지가 천공을 내고 장아와 소세지에서 나온 세균이 천공에 침투해서 경부에 농량을 일으킨 거지 맞아 그래서 감염으로 기도가 막혀서 일어나자 본 적 있어요? 아니요 지금 내가 뭐하는 건지는 알겠어? 아니요 에어웨이에 바로 꽂아야 되는데 해봤어요? 아니요 그럼 한번 해봐요 빨리 안 하면 레스프라토리 어레스트야 의사예요? 아니 그쪽은 의사 맞아요?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 죽어요 크리코드 사이로이드 멤브레인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하단과 크리코드 카트리지 상단 사이 45도 각도로 2cm까지만 해봐요 크리코드 차이로이드 그릇을 한번 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